자 안녕 아 또 이런... 또 뭘 또 이런걸 보내셨어 또 아... 아니 뭐 광고는 아니고 두지말으면 협찬이라고 해야되나요? 아 뭘 그냥 보내셨는데? 아 저 이 정도면 또 코카콜라에서 또 보내셨어! 또 그게! 어? 야 이거 이... 이거 저... 야... 이거 그분 아닙니까? 응팔... 응팔에서... 바둑소년! 오 야 이거 사진 퀄리티가 좀 엄청난데? 오 이것도 완전 세련된! 자크도 달렸네! 뭐야! 오 안에가 은박지로 돼있어서 본 본행 되나보다! 난! 상품을 낸다! 코카콜라! 어 또 이건 뭐야? 이건 뭐지? 테이블 같은데? 아하! 팽핑세트인가 봐! 쫙 펼치면 하나로 의자가 되는 건가 봐? 감독님 의자 같은 거! 그럼 이건 뭐야? 오 도차리 하나 필요했는데 잘 됐다! 오이씨! 오! 오! 오이씨! 뭐야 이게? 아이스박스? 와우! 대박! 아이스박스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! 여기다가 얼음물! 얼음 같은 거 채워가지고 오 예쁘다! 오 예쁘다! 자 그래서 콜라 하면 어딨죠? 아 진짜 내가 사서 채워 놔야 되는 거지! 블리즈니스도 온 게 있는데? 맞아! 뚱뚱뚜루룬 뚱뚜루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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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오~~ 이 뒤에 걸 수 있는 이 열사선도 있어 독류자대에서 보낸게 또 있는데 오... 이건 뭐지? 오 월드 오브 어크래프트 새로운 게 나오는구나 쉐도우랜드래 뒤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있어서 새롭고 온 건가 봐 twenty two 가슴이 mum장해진다 아 이번에 이게 쉐도우랜드의 메인 적이 una 봐 메인 이미지 항상 월드 오브 어크래프트를 사랑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콘텐츠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둠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제로스트에서 뵙겠습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이머들께 아하하하하하 또 이렇게 또 나를 또 어둠땅으로 소환하는 소환서인가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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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두두둠 두두둠 아 티셔츠 하하하하하하하 아제로스트 야하하하하하하 디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야 이거 오! 이게 뭐야? 오 이거 충전기인가 봐 와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식으로 생겼구요 뒤에 이렇게 W라고 접혀져있어 여기다가 오! 자석처럼 되어있어서 이렇게 해서 오! 충전이 된다 감사합니다 블리자드 아아아 난 감성을 입는다 아제로스트 아우 좋아 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우리 호가콜라와 블리자드 감사합니다